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게 현재 시간이 벌써 7시 10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근 준비를 이제 1시간 뒤에는 해야 되는데 유튜브 또 썸네일 만들어서 올리려면 지금 벌써 5개 녹화했으니까 또 개당 하나 5분씩은 잡아야 되고 아마 녹화를 하나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슬슬 여기서 퀘스트 파트 하나 가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네요 어 이거는 품질이 100짜리인데 미쳤네 알아서 돌아온다고? 참.. 뭐지? 아니 근데 바닷가 너머까지는 어떻게 갔어 얘가 아 저거 씨앗은 저거 어떻게 구하는거야? 아 저거는 뭐 그렇다니까 가야죠 아 저거는 뭐 그렇다니까 가야죠 아 저거는 뭐 그렇다니까 가야죠 보댄직으로 말했지 일단 메인퀴즈 진행합시다 최대한 아 너머 무슨 말이야?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치정 싸움 같아요 다스켓래 뭐 나죠 야めだよレント 班で一番いじめられてたお前が言うんだよ みんな のっ 見てたろそんなの当たり前さ いっ bose と私たち ライジャー でも あることで大喧嘩してさ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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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当に 俺の子が大喧嘩してさ うん うん じゃあ あとりえに戻るか うん ねえ どこに行くんだい よーし いくぞー うん あなた 楽しみやね よー来たぜ あ クラウディア こんにちは 二人とも ああ ボースと話したときのこと あっさり言うなよ 自分で言ったくせに そういうことなら 私こそ ごめんなさい 別に 俺も怒ってねーし さあさ 気づくってなに 湖の様子よ そういや やけにコメンがないでたな さあ そりゃあ そりゃあ やっぱりまた 漁師さんに忠告かな また うるさがられるだけじゃ 危険を黙ってみてるよりは うる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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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面白いもの うん 面白いもの うむ いかん いかん そりゃあ お べ あ あ あ あ あ あたしが毎日 うん うん そう嫌いだいすんなよ そうそう うむ うむ なにを作るかはらいざの自由だよ けっくるんで? ティトリオールをなおきち くち うむ くれんかつい しあたし しあたしを じょわぶりゃあってんたご? ふー あ ふ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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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んちゃ 조합.. 구동대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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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처음엔 씨앗이 하나밖에 없네 다행이다 시냇물의 훈풍 이건 뭘까? 스카이 버블이란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거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래도 쪼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Point? 그런데! 이제 뷔페이지를 뷔페이직을 이용하려면 다시스에 레드벨춤을 이용해요 저에게 더 많은 거일 것 같아요 이제 뷔페이지를 이용해요 여러분은 뷔페이지를 이용하여 뷔페이지를 이용해서는 마음이기도 안췄내되요 그리고 뷔페이지를 이용해서 뷔페이지를 이용해서 뷔페이지를 이용하여 스탭페이지를 이용해서 뷔페이지를 이용해서 뷔페이지를 이용하면 뷔페이지가 한 번 빼고 하면 3번 이거 3칸을 해야 되나? 음 뭐 3칸 어려운 거 아니네 다 연마제 쓰레기로 만들어서 답이 없네 잠깐만 이거 도끼 쪽에서도 되잖아 어 안되네 도끼 쪽에서는 안되네 이런 쓰레기가 연마제부터 새로 곤충체증방 생겼네 아 그래 이거만 될 때 들어간다 향기로운 꿀나무가 뚝뚝 떨어지는 꿀은 기본인데 이건 레시피 없어? 새로 나온 건 없네요 실 소재 연금사베가 들어가네 이 좋은 걸 여기다 넣으라고? 3칸짜리가 없네 칼굴넣기는 아깝다 4칸짜리는 없겠죠? 결국 대는 없네 좀 애매한데? 이거 만드는 게? 사실 이게 있어야 저걸 만들 수 있으니까 곤충들을 채집할 수 있어 보니까 하나 만들어놓고 저걸 채집을 해야 재료를 뭐 더 얻을 수 있으니까 민첩성 저하된 상태 아 이제 내가 지금 저거 만들려 둔 게 아니잖아 시험 레어수왕물? 레어수왕물? 개꿀인데요? 5칸까지 올려야 돼 애매한데? 돌의 씨앗 돌의 씨앗이여? 성장업은 또 뭐야 일수가 빨라짐 이거 뭔가 개빡세 이게 제일 빡세인 거 아니까? 사실 아 오빠 운이 두칸짜리가 없어? 홀리 씨 이것도 없어? 두칸짜리가? 두칸짜리가 좋은데? 어? 도대체 타면 기다리지 뭐 이거 품질이 문제네 이제 하나 더 넣어 뭘 샀죠? 우리도 씨앗 하나 심어봐야죠 그 다음에 아까 뭐 만들어 보려고 그랬더라 뭔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 적으려고 그랬는데 연마제 연마제 좀 주는거 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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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이 들어간다 눈빛성개를 금속으로 쳐 아 치긴 치네요 두칸짜리가 없어 졸라 개낭비인데요 아하 아하 내가 그쪽에서 세트힝이 세트힝이 적은 세트힝이 여름 세트힝이 세트힝이 세트힝 자, 나니 오이레요! 나니 오이레르 녹い구만 우아! 나니 오이레를노 가니 나니 오이레르 녹아 나니 오이레르 녹아 나니 오이레르 녹아 배가 다 70명인데? 자, 나니 오이레요! 자, 나니 오이레요! 오우! 이케 간지가 모! 자, 나니 오이레요! 아.. 혀나 부른다.. 예배라.. 저도 혀나 부른다.. 70이면 될거야.. 진짜 된다고 해주세요 제발.. 그냥 된다고 해줘.. 미리 구조.. 조졌네요.. 조졌어.. 2개 다 넣어야 돼요.. 3칸이 안됐어.. 너무 큰 꿈을 갖고 있었어요.. 홀리.. 못올려? 어? 어.. 뭐를 넣을까.. 좋은 것.. 가능할 것 같다.. 자.. 뭘 넣을까.. 새로운 것 같다.. 장장경이 도끼가 또 있어야 돼? 야 이게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냐? 아.. 아.. 이 게임이 만들어진다.. 이 게임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이런 느낌의 게임을 출발하는 것 같다.. 으아.. 아.. 날아서 씨앗도 좀 쉬워 그래.. 것밭 어디있어? 어디다 만들.. 아.. 저 아래에다 만들었구나.. 어 아닌데 이건 물인데? 이건 물이죠? 내가 봐도 물이야 이건 야! 텃밭 어디다 만들었.. 됐어! 웨어리즈 텃밭 야 텃밭 어딨냐? 어어? 니들 뭐 이렇게 많이 주워하니? 영원결정? 처음 보는데요? 빛나는 모래 저것도 처음 봐 영세의 불꽃을 주웠어? 니들 어디 갔다 왔어? 크니 귀엽네 아니 이거 텃밭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갔다 왔어? 네.. 어디갔다 왔어? 다 왔어? 넷! 어딨로 갔어 왔어? 너.. 어디 가야 되나? 저.. 어디 가야 되나? 고기 응.. 근데 거기 가야 되나? 어디 가야 되나? 아래쪽에 있다고 나오는데? 아... 왜 못 봤지? 왜 못 봤을까? 진정 나는 균신이란 말인가? 일단... 어! f**k! 쾌가 날라간 것 같은데? 아... 아 씨앗 하나 갖다 달랬지? 아줌마 미안해 조졌어 씨앗이 없어 근데 야 이건 횟수 되냐? 거짓말 아줌마 아... 하 취... ch. 되게 오래 기다리셨을텐데 그 아줌마 아.. 아.. 특연 항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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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줌마 미안하네 아.. 아.. 바질리아 아줌마야죠? 그.. 필프가? 암펠스와 리라스는.. 그.. 그.. 아.. 아.. 오이 라이irty! 어.. 다시.. 만나볼까.. ココんとこ巻絵の危機が落ちてんなそうなんだよ全然取れなくなっちまった 巻絵で大量になるからって馬鹿言うな取る量は不良前より抑えてんだぞ わかったわかったよ 不良の原因について学者じゃおる名詞を難しいことはわかんねーよ やっぱり変わってるんだ だからあんときも言っただろ外界で何十年に一度の王式でもなけりゃそうそう来ねーって アンペルさんが言ってたことだし アンペルって最近この辺おろついてる魔品石か? ちょっとアンペル… どうどうライザー? よくない!龍もフィルスタも出たのよ 外界の魔物だって来ないとは限らないじゃない それは… 手のことでも安でじゃん だから… んなこと言ったってな 何もないものをどうやって用心すりゃいいんだ? だからライザー… いや… そうそう まずは不良の方をどうにかしなきゃ ライザー… うーん… それにしても… うーん… 分かったとは言ったんだけどさ… どういう餌ならよく食いつくかってのは分かるんだ ただ… 前に作ったのと比べて… こんなところに集まってどうした? うん? リラさんとアンペルさん…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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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목적이 있는지 모르는 게 없지만... 흠. 결국 또 밑밥 만들러 개고생하러 가는 건데 쉽게 말하면. 힘들겠네. 찰만 잡히는 듯?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권은 뭐 무조건 잡히겠지. 잡혀줘야 되니까. 강력한 밑밥으로 또 새로운 낚시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만들어줘야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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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의 길 북쪽을 또 가려하면은 그만큼 시간을 적어먹을 텐데. 괜찮을까? 흠. 그러면 여기서 녹화 끊고 저기를 좀 잠시 다녀볼게요. 그게 낫겠다. 파트 바꿀게요. 흠.